안녕하세요 부양남무풍 입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 제 난초여행 96회차를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6회차는 간단하게 꽃자랑만 하고 지금은 꽃을 다 피워서 지금은 워크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15일에 가득 물을 안쓰며 수태가 마르면 물을 주시면 맞을 거에요 그동안 저희들 난초여행 보시고 잘 기르신 분들은 혹시나 또 다르게 외도를 하신 분들은 난초가 잘 자라지 않고 물을 많이 주시면 또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초여행 방송을 잘 보시고 또 그걸 따라 해 보시는 거도 하고 제가 이번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난초는 지금 저번에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가을 되면 천고의 밤이 난초가 살찌는 계절이라고 남비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도 그 가을에서 지금까지 안 있으면 계속 난초들이 살을 찌고 나야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꽃들을 피웁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조금 난초를 아주 건강하게 조금씩 건조하게 해 가지고 건강하게 길러셔야 이래 가지고 꽃들이 잘 오고 혹시 낮에 있습니까 밤에도 여름에 막 이래 가지고 그 여름에는 괜찮은데 가을이 어느 정도 8월달 이후에 환기를 많이 시킨 분들은 난초가 살이 찌지는 못하고 아니면 너무 건조하고 물을 자주 주고 이러면 뿌리가 내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살을 찌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항상 저희들이 방송을 보고 그렇게 따라 해 보시라고 그렇게 이제 방송을 했는데 잘 따라 하신 분들은 소득 결과가 좋고 그렇지 않고 또 다른데 팔랑귀가 되어 가지고 조금 외도를 하신 분들은 고전을 맹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점 또 내년에 또 저희들이 난초 여행을 계속 이어갈 건데 또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도전해 보시도록 하고 아마 올해 저희들이 전시에 기쁜 마음으로 많은 참가가 있을 줄이라 미리 감히 제가 짐작을 해 보도록 해 봅니다 지금 저희 이제 가지고 여기에 부양해서 그냥 그냥 이래 가지고 도쿄 넘버원 실생 실생 그 이제 세미알바를 저희들이 했는데 요 피웠는데 요것도 지금 요거는 세미알바라 그럴 수가 없는 거 요게 가위에 이렇게 끝에 물들은 보이죠 요런 거 이래 가지고 요 안에 요거 색의 물이 들어오면은 배를라에요 이게 세미알바가 아니고 배를라에요 배를라에요 배를라에서 이제 세미알바나 배를라나 그 같은 말이 아닌 자그러난다 색깔 분류를 했기 때문에 순백색은 세미알바지만은 약간 색이 들면은 무조건 배를라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잘 아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순백색 세미알바가 거의 없다는 거를 유념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난초여행을 쭉 보고 저희들한테 아 혹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에요 부양에서 사신 거 말고 또 다른 데서 사는 것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쪽 부분 그쪽 부분에 구매하신 분한테 아니십니까 어 잘 처리를 하시라고 보고 그쪽에 있습니까 또 문의를 하시는 게 그게 맞을 거에요 그리고 제가 요 향간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안 드려야 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 잠깐 이거는 언접을 하고는 가겠습니다 아 우리 부양의 꽃들 미확인 개체는 미확인 개체라고 하고 어 확인이 되면은 아니십니까 꽃이 고급종일지 고급종이 아닐지 아니십니까 그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에요 사람이 다 사는 세상인데 어 거짓이 없으라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에요 어 거짓이 없는 방법은 없는 거고 일본이나 또 특히 저는 이래가지고 대만 중국은 아니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그거는 제의를 하겠습니다 일본에도 사람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직구나 그죠 어 직구나 또 검증되지 않는 나논에서는 꽃들 피아보고 그죠 피아보고 이래가지고 조금 자기들 기준에서 벗어나면 아니십니까 그걸 이게 꽃이 없는 시기에 다른 꽃을 사진을 보여줘 가지고 이렇게 이런 꽃이 핀다고 아니십니까 분명히 직구 하시는 분들은 많이 당해 보셨을 거에요 그거는 틀림없이 당해 보셨을 겁니다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직구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이제 꿈을 깨셔가지고 이제 조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어 저희들이 이래가지고 비싸게 검증을 받고 하는 비싸게 구매행을 두 번 다시 착오가 없이 모든 실생을 했는데 똑같은 꽃들이라고 나오리라는 방법은 없는 거에요 그 중에서 예쁜 꽃 그죠 그 중에서 진선미를 다 뽑아내는 거에요 뽑아내고 나서 거기에서 또 이제 아마 경남 각지에다 있으면 그 또 미인은 또 뽑아내는 거에요 또 뽑아내고 나서 나머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이게 후진국이나 난초 후진국 그죠 이게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저쪽의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후진국을 아니겠습니까 다 보내버리는 거에요 이런게 이제 이영말리를 멀리 먼 길을 오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이제 반품처리도 안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아닙니까 그죠 발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발 이제는 이제 아셔야 되는 거에요 브라질에서 들어오던 어디서 들어오던 아니겠습니까 그죠 꽃을 핀 흔적이 계약 1액이 있으면은 그 꽃 그 계약 사진이 따라와야 그 원본이 맞는 거에요 그죠 그 원본이 맞는데 그 사진은 따라오지 않고 그 부모 두 부모 좋은 개체를 크로싱을 했던 그 부모 개체가 없다는 것은 그 꽃에는 문제가 있는 꽃이에요 다 꽃들 검증되고 꽃이 다 찌그러지고 안 좋은 꽃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물론 다음에 다 좋게 예쁘게 피면은 그죠 그 꽃에 부모 꽃에 대해서 그 꽃이 피었으면은 천만당이거든요 아니겠습니까 뭐 잘 수입이 원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브라질 업체에서도 보내줄 때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장 양심적으로 꽃들 좋아하시는 마음으로 아니겠습니까 보내주실 거에요 나중에 꽃들 피어 보시면은 꽃들 확인한 꽃과 꽃들 확인하지 않는 꽃들 진 상태에서 이라 가지고 왔던 부모 개아이력이 떨어지는 부모 사진만 보여주고 개아를 한 흔적이 있는데 개아이력 꽃을 안 보여주는 것은 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말씀에 꼭 유념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제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취미가 분들이 사주지를 않아야 하는 것은 수입업자들이 이라 가지고 이런 꽃들 사지 않는 것은 아주 저렴하게 사가지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만 돈을 버리면 된다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밀하게 분양해 가지고 판매하는데 꼭 다음에 하실 때는 꽃들 개아 그 꽃에 대한 개아이력을 아니겠습니까 그죠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요 부모 개아를 해 가지고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성품이 좋는데 자식은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개망란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그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사전에 만남도 이루어지고 선도 이루어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다음에 이제 꼭 하실 때는 구매하실 때는 아니시면 부모 개아이력이 있는 개아 부모에서 부모에서 그 꽃이 핀 꽃에 흔적이 있는 것은 그 꽃에 대한 개아이력이 있는 꽃들 구매하십사 하고 오늘 96회차 난초 방송은 그걸 그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예를 들면 거의 한 10일에 그 일주일에서 10일 사이로 문을 주대하십니까 그죠 수태가 마르면은 흠뻑 주세 밑에 수태 속으로 빠져나오도록 그죠 그래 가지고 수태가 완전히 마르면은 또 물을 주시고 안 있으면 이렇게 하셔야 되요 그래 가지고 그걸 아마 내년 3월 달까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너무 추운 좋은 공간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리고 덴드로비엄도 덴드로비엄도 제가 오늘 요걸 조금 시간을 조금 길게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덴드로비엄도 저희들은 지금 12월 달까지는 이래 가지고 11월 달에는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5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태가 젖을 수 있거나 한껏 안 있으면 쫙 주세요 줘 가지고 그래 지금 이 시기에 살을 못 찌우면 안 있습니까 그죠 겨울을 넘기기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5일에서 일주일 사이로 안 있습니까 물을 흠뻑 주세요 완전히 뭐 숯대가 젖을 수 있게끔 나중에 숯대가 약간 죽죽해가 있어도 또 물을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게 덴드로비엄도 그 시기가 겨울 잠을 잘 시기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영양을 빨아 들이기 때문에 빨아 들이기 때문에 많은 물을 주다 아니십니까 별 거부 반응 없이 잘 받아 열 겁니다 받아 엽고 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우스 몸하고 파리시는 1일 중순까지 물을 주세요 그래 가지고 3월 1일 덴드로비엄도 12월 말까지만 물을 주시고 안우스 몸하고 파리시는 파리시는 1일 중순까지 물을 주시고 아니십니까 물을 끊고 3월 1일 날 천물을 주고 꽃을 기다리시면 많은 꽃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개 한 개 난출을 해 가면서 오늘 제가 촬영을 나중에 이것도 그리고 저쪽에 가면서 한 개 한 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쭉 갔다 오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오늘도 오늘 여기는 참 예쁘게 피었죠 그죠 이것도 그리고 알라오리도 이렇게 피었고 신코나라 알바도 이렇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서 이렇게 수집을 했고 여기에 하나가 납비스 나줄리 1번 1번에서 꽃을 피었는데 밑에 2번이 갔는데 올해 최꽃이라 가지고 내년에 아니십니까 한번 쭉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비스 나줄리 1번하고 스톤필드 하고 아니십니까 그래 했던 194번 이에요 이게 꽃은 상당히 밑에 2잎이 색깔이 다르고 전형적으로 다르고 아니십니까 꽃은 좋는데 요 아이가 아주 퍼펙타 처럼 아니십니까 요 이게 뒤에 셰파리 이렇게 막 늘어와 주면 되는데 바로 일단은 그려 버리네요 그려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기록을 남겨야 될지 기록을 남겨야 될지 아니십니까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꽃들 이것도 이것도 저희들이 아니 습니까 제가 일본에서 꽃이 좋아 가지고 한 개는 하나를 세 쪽을 분양을 받아 온 거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 아니 습니까 일본은 일본은 참 믿을 수 있는 나라에요 믿을 수 있는 나라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나라 가는데 대만은 우리가 저희들이 아니 습니까 대만에서 있습니까 워크랜을 받아도 였는데 맥시마 교배 중으로 다 피어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대만은 저희 농원에서 아주 우리가 저희들이 구입한 가격으로 다 그 처리를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고 지금 그것도 1, 2년을 길려 가면서 아니 습니까 그렇게 판매를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이윤 없이 아니 습니까 저희들이 그 산 구매 가격으로 아니 습니까 저희들이 2, 3년을 다 길려 가지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혹시 예쁜 꽃이 안 피지시더라도 저희들은 일반 카틀레아 수준으로 판매를 하기가 카틀레아 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그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나피스 나줄리 스톤필드하고 나피스 나줄리를 해 가지고 했는데 나줄리 오븐을 많이 닮아 놓아 가지고 요거는 저희들이 아니 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나 건졌다는 그 품종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또 가보겠습니다 이즈미2가 이제 세 송이 다 개화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하도 작년 지난해에 많이 분촉을 해 버려 가지고 요거 이제 저희들이 요거 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아 가지고 요것도 한 5년 정도 안 있습니까 제가 판매를 안 하고 쭉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은 막 끝내줍니다 끝내주기 때문에 여기 넬리야도 이렇게 피는데 요거는 꽃이 좀 오래되어 가지고 좀 말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비아타 티포에요 아 나비아타가요 어 나비아타가 뭐고 나비아타 누구래 여기도 꽃들이 지금 저번에도 아 이게 꽃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번에 아직까지 꽃들 확인을 제가 꽃들 어떤 모양의 필지는 확인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습니까 아마 예쁘게 필이라고 봅니다 바로 저번에 판매부에서 재료되었던 거 나비아타 세미알바 요거는 이게 전형기구란 있습니까 저쪽에 저 어딥니까 서쪽으로 전해졌던 거 사토 사토라는 거 다하성 그죠 근데 부작을 내놔 이렇게 또 잘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미알바 그죠 부양 세미알바 부양에서 세미알바가 오늘 첫 꽃들이 피었습니다 첫 꽃들이 피고 오늘 피었는데 내일 다음에 다음 방송에 더 반듯하게 피겠죠 그리고 여기에 잠깐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어제 영상을 보고 제가 이게 난초여행 특집을 했을 때 이걸 보고 호야님이 아니 습니까 그죠 이걸 하나 급하게 아니 습니까 또 이런게 있더라고 해가지고 하나 보내셨네요 호야님 감사합니다 제가 돌리는 수그러움을 주셔요 아니 습니까 그죠 저도 따로 운동도 되고 줬는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고맙고 잘 받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았습니다 또 요것도 일반 저희들 요거 보고는 또 많이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죠 이게 편리하고 좋네 이게 여러 각도로 아니 습니까 그죠 제가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요렇게 하고 그 또 이제 요거는 정상적으로 요렇게 아 요거 이게 꽃은 정말 좋았었어요 델레카타 키오라고 요거는 또 다 피우면 아직까지 필라인들이 다섯 종이가 더 남았습니다 다 피우면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저 위에 쪽에 잠깐 화면이 흔들릴 건데 조금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음 아 이거는 너무 무거워서 못돌 못돌리나 이게 너무 커서 화분이 커서 못 돌리는 모양입니다 무게가 있어 가지고 무게가 있어 가지고 무게가 있어 가지고 무게가 있어 가지고 돌리지만 역시 이 화분은 요거는 제 성향은 수동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음 이게 무게가 무게감이 있어 가지고 돌리지를 못합니다 무게감이 있어 가지고 어 요거 일더라도 그죠 제가 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바퀴를 돌겠습니다 엘도라도 안 있습니까 이게 저번에 특집으로 내 보냈던 곳 그죠 어 요쪽으로 돌려 가지고 옆에 저쪽에 가서 제가 왕창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게 이제 이래 가지고 제가 한 해 동안 이게 거의 한 세쪽 가지고 세쪽 세쪽 가지고 약 한 7년 8년 정도 이래 가지고 7년 8년 정도 길렸을 거에요 이만큼 정식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 꽃이 정말 예쁘게 많이 폈습니다 그죠 이런 맛으로 안 있습니까 그죠 꽃들 피우고 꽃들 키우고 기르겠죠 그죠 오늘도 서울서 오신 분 자 잘 다녀가셨을 건데 아 아 저 위에도 한번 봐 보세요 한번 당겨 볼게요 이게 이제 부장 우리 부양의 부작이에요 부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어 요거는 전시회 오시면은 거기가 아슬아슬합니다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어 우리 부양 꽃미남이 어 대만에서 어 요 어디 모종 때 샀는데 워크란을 샀는데 맥시마 맥시마 교배 중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어 그러고 오늘 요거 반듯하게 또 피었습니다 반듯하게 이렇게 어 꽃도 요거 저 뒤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다 피면은 한 10성이 피질 수 있습니다 10성이 정도 피고 음 요렇게 피고 저희들 해가지고 어 쭉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요즘은 난초여행 그 96회차 방송은 아직까지 크게 자랑할만한 거리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었고 어 여기에도 저 밑에 숨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참 이 꽃들한테 미안해가지고 그죠 이게 저희들이 제가 안 보고 지나가면 이런 현상이 납니다 어 여기도 저쪽 이쪽 저쪽으로 이래가지고 많이 붙어가 있었습니다 붙어가 있고 지금 어 꽃봉우리 보이시죠 꽃봉우리 지금 저쪽에는 뒤에는 피가지고 있고 음 어때 이래가지고 요거 엘도라도 안 있습니까 정말 대작이죠 어 아마 기록에 남을 겁니다 기록에 남을 거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담아 보고 오늘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또 전하겠습니다 음 우리 호야시가 음 카틀리아 왕결 펜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요기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인쇄를 인쇄를 들어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전시회 어 전시회 그죠 그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음 어 전시회 미리 이제 이게 선을 보일 거라고 해서 제가 이제 요걸 어 잠깐 이래가지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책장이 거의 한 백피 백장 정도라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하기 때문에 음 아마 멋진 스토리가 될 거에요 음 요 호야시입니다 이거 어디다다가 제 사진은 안 끼워 주네 음 어 제가 나중에 구매가 필요하시는 분은 구입이 필요하시면 미리 안 있습니까 그죠 어 요것도 백부 한정판을 해가지고 통신판으로는 온라인으로는 온라인으로는 이래 50부만 판매를 할 거에요 50부를 판매를 하고 어 오프라인으로 50부 판매를 하고 그게 한정판이에요 그게 선착순 아마 또 이루어질 거에요 이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루어져 가지고 이루어져 가지고 구매 못 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한정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생산은 안 합니다 생산하는데 빠르게 있습니까 그죠 어 어 구입을 하실 분은 미리 사전에 있습니까 그죠 어 우리 부양 그죠 부양의 판매 그게 그죠 거기에 판매 그 접수하는데 판매 있습니까 그 접수하는데 거기다가 어 사전에 접수를 해 주세요 해주면은 1순위로 이제 아마 그때 거기에 순위를 순위가 아마 정해질 거에요 그때부터 성의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음 정말 여기는 잘되어 있는거에요 이게 카텔레아 하고 이래 가지고 요거 콧대레아 여기서 신화가 이렇게 나올 때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내려 가지고 꽃올리는 것 까지 아니 있습니까 이렇게 꽃올리는 것 까지 자생지 사진 그죠 이런 거는 다 모든 거 아니 있습니까 그죠 이게 다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송깍지 벌레라든가 사례 그죠 이게 종체벌레라든가 이제 이게 종체벌레로 인한 습괴기 꽃들 피해 대체방법 물을 줘 가지고 가요텔레아 탄저빙 탄저빙 탄저빙이 라고 이제 이게 썼을 때 어떤 약이 필요하겠냐 그죠 그런거 음 또 제가 간단하게 쭉 내려놓는게 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요거 일본 같은데 우리나라도 지민들이 온실을 개조를 해주는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호야시가 소개를 시켜준답니다 그것도 하고 자기 호야시가 기르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런 방식으로 기른다는거 그렇게 제가 하고 우리 토분도 이게 많이 선전했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부양하고 다른 토분도 다른다른거 수태 수태가 대란이 일어난건 제일 불찰입니다 음 이렇게 이제 딱딱딱딱 심어가지고 쥐짓듯 심는 방법 기르는 방법 철사면 뿌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내리는 방법 그죠 그죠 보시죠 꽃들 구분하는 방법 꽃들 선택 선택할 수 있는거 우리 부양 오키드 전시 했던 그런 영상도 들어가 있고 또 이게 우리가 부양에서 만들어지는거 부양에서 어떻게 꽃들 이래가지고 재배를 하는가 그죠 그런거 많이 담은거에요 가틀리에 기르기 실체 분포지역 같은거 이거는 엔젤마크 그죠 이런거 여기에 카우카미가 나오고 노을이가 나오고 아니습니까 여기에 있는것들은 거의 책장이 실려진거 부양에서 거의 많이 제공이 된거에요 그러고 이제 호야시가 다른데 아니습니까 브라질 엔지 이런데 조금 조금씩 자문을 구해 가지고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부양실 부양의 배양실 그죠 배양실에서 우리 배양을 하는거 그죠 씨를 크러싱 시키는 방법 같은거 이게 좋은 의도로 가는거 같으면 이제 그런데 실제 사실 이게 무서운게 어떻게 되나 우리 무려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님 특히 그 요즘 남의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그런 우리 시민도 이래가지고 우리 부양토본도 남의 가르치기를 해가지고 자기끼라고 고집하는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또 조금 이걸 바꿔 가지고 아니었으면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럴까요 그게 그게 조금 무서운거에요 사람은 어느정도 아니었습니까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자기가 하나라도 개발하지는 안하고 자기가 남들이 힘들어 만들어나면 아니었습니까 자기는 남쪽같지 아니었습니까 그걸 가르쳐가지고 자기끼라고 이렇게 포즈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 추방이 되어야 되는거에요 우리 특기 대학 교수분들 그죠 논문 카피해가지고 들통나가지고 요번에 뭐 우리나라 또 그게 또 뭐 국모들도 문제가 되되 뭐 또 하고 뭐 또 저도 뭐 가수도 학벌 위조라던가 그죠 학벌 위조 그죠 또 설상 또 그런건 먹고살기 위해서 그렇다시고 진짜 정말 품이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남이 해난거 아니었습니까 그 카피하는 그게 정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는거에요 음 말 그대로 아니었습니까 그죠 참 진짜 조금 음 저는 좀 감정이 격분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는 더이상은 안하고 이거 호예시 꽃들 꽃 있는거 책을 또 여러가지 보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010 0 0 3 6 6 6 6 6 6 6 6 6 9 7 10 16 igner 지 50 나오면은 어 문의 주시면 1순위부터 접수를 할 거야 그래 가지고 요게 전시회 전에 전시회 때 오면은 그때 아마 했습니까 방송을 해 가지고 음 팔 거야 이게 부양의 카리니아 색상이에요 정말 진하고 좋았습니다 이게 흐리 약간 이래 가지고 조금은 조금만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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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있습니까 이게 부양의 꽃은 선별이 되는 거야 어 조금 이게 그 귀찮은 이래 가지고 요거는 조금 저희들이 이래 가지고 그 숫자 아 저 정말 책이 가지 않아야 되는 분한테는 그 이래 가지고 그 시기와 그죠 시기와 아 남을 이래 가지고 그 헐뜯는 사람은 이 책은 사지 마세요 그러면은 어 이 책을 보는 순간 아니 있습니까 또 자기 마음도 다지고 어 그분 다른 분들한테도 다른 분한테도 다닐습니까 그죠 어 어 이거 책을 만드는 호야님한테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호야씨가 돈이 필요로 했으면은 찌는 책을 만들겠습니까 더 큰 철판사 가 가지고 이 책을 뭐 만 건이나 만들어 버리죠 어 그러기 때문에 딱 한정판이라고 만드는 거 자기가 원가를 해 가지고 만들겠다는 거 그 진짜 정말 좋은 생각이고 어 어 만약에 이 책이 또 나오더라도 이 유튜브 그 제가 방송을 보고 어 다른 분들이 또 혹시나 또 이래 가지고 나쁜 의도로 씹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 드리는데 자기가 하지 못했던 거 남들이 했을 때 아니 있습니까 그죠 이게 정말 박수치는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뒤에서 앉아가 뒤로 호박씨 까는 사람은 정말 아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아니 있습니까 아까림도 못하면서 남의 그걸 그죠 그래 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어느 어디에 가도 초대받지 못하고 추앙 받는 아니 있습니까 그죠 그런 그런 사람은 남지는 말아야겠죠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들고 또 이래 가지고 사회에 이제 어느 정도 살아가면서 아니 있습니까 자기 인지도 있고 그러면 아니 있습니까 글맞게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 가지고 남이 이루어난 성과였어 아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침을 뱉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은 정말 아니 있습니까 그죠 이거는 자기가 와서 먼저 박수를 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다 아니 있습니까 좋은 마음 후에도 더욱더 더 발전이 되겠죠 그죠 서로 발전이 되는 발전이 되고 우리 한국에 그죠 이게 우리가 제가 난처 여행을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건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죠 이게 카텔리아가 진짜 후진국에서 아니 있습니까 제가 이 정도로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려 해 가지고 모든 꽃들 많은 꽃들 보고 보여 드리고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으면 난처 아니 있습니까 강대국을 만드는 건 아니 있습니까 그죠 우리 구독자님 모든 편에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독자님이 아니 있습니까 좋은 격려와 따뜻한 말에서 모든 난처들은 다 이래 가지고 더 예쁘게 아니 있습니까 다 좋아지는 그런 극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조금 보기 흉물스럽고 꽃이 그래 가지고 하고 그래 해도 아니 있습니까 보실 때 마다 꼭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저희들이 비싼 모듈을 사고 브라질에 비싼 모듈을 사고 가지고 저희들이 크루싱 시켜 가지고 하여튼 간에 대한민국에 난처 워크레나 값을 똥값을 만들겠습니다 부양의 그 힘을 최대한 아니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 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생산하는 건 아니 있습니까 브라질 현지에서 사는 가격 일본에서 현지에서 사는 가격이 있을 수 없는 가격으로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대한민국에 세계가 불효할 수 있는 난처 강국을 저희 부양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94회 난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방송 꼭 보시면 좋아요 꼭 눌러 주시는 분은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아니 있습니까 해 가지고 쭉 좋은 마음으로 아니 있습니까 그걸 하실 겁니다 아무튼 날씨가 또 쌀쌀해지고 일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97회 자 난처 여행 방송 건강히 만나 뵐 수 있도록 오늘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